문학지원부 정대훈 부장 문학지원부 정대훈 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학지원부장 정대훈입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재산시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입니다 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은 사업 내용은 사실 작년과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내용이 있는데 바뀐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정확하게 문학창작산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이고요 네, 아마 2020년도, 22년부터 이게 발표하고 발간 두 개 유형으로 진행이 됐던 것을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간 유형과 발표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발간 지원은 기존에 그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작품집 발간을 돕는 그런 사업이고요 6억 그리고 1인당 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지원 사업은 1인당 200만 원의 원고료, 그러니까 원고료조의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표 작품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저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발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심의 방식이, 발간 지원 사업의 심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1차, 2차 다 합쳐서 종합심사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차 심사는 작품성만 보고 100% 작품성 위주로 심사하고 2차 심사는 발간 계획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작가분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내용이라 저희가 수용이 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요건인데요 지원 요건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발간 지원의 경우는 3년, 그리고 발표 지원의 경우는 활동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저기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여기 발간 지원 사업 유형의 3년 이상 경과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공고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하실 때 최대한 연, 월, 일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적격 요건도 매우 중요하죠 공통사항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발간 지원 유형은 동일 작품집을 이미 발간을 한 경우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사업을 수혜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발표 지원은 이거는 100% 미발표작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공개되거나 발표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적격 요인이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정 후에는 온라인 발표를 1년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품이 타기관 등에 선정된 경우에는 저희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정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의 가장 큰 두 번째 변화가 공모 기간을 저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10월, 발간 지원 사업은 10월에 정기 공모 기간에 진행이 되고요 발간 지원이 다 맞춰진 후에, 결과 발표까지 다 맞춰진 후에 발표 지원이 진행됩니다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죠 네, 다음은 심의 방법입니다 네, 심의 방법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듯이 발간 지원의 심사 방식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차는 작품 심의, 1차에서 통과된 작품들은 이제 발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발표 지원의 경우는 전년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심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은 발간 지원의 경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는 작품의 우수성을 100%로 보고 그 외의 심의 기준을 고려해서 이제 2차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지원의 경우에는 미발표 작품의 원고 문학적 수준 이것을 또 100%로 보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입니다 예, 지원 신청서하고 작품 원고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계약서 첨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는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이후에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많은 작가분들이 그런 요구를 저희한테 의견으로 주셨고 그것이 수용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품 원고 분량인데요 발간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한 권의 분량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수에는 제한이 없고 작품 집에 실리는 모든 작품들을 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기존에 발표되었거나 또는 미발표작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발표 지원 사업은 저희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작품 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분량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면 결격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분이 시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편을 보내주시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걸 7편을 골라서 쓰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르코 창작기금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료로 한번 보시고요 이따가 뒤에 가서 조금 좀 또 저희 부스에 가서 좀 궁금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창작조체 과정입니다 창작조체 과정은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있는 부스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꼭 한번 얼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3년간, 그러니까 26년까지 3년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학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활동을 다 지원을 하게 되고요 창작 및 기획, 매체 발간, 레지던시, 축제, 공간 운영 등 다양한 그런 사업들 그동안에는 어떤 장벽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너무 이렇게 카테고리가 아주 세분화 되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각, 그러니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신청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청 대상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공 분야 지원 수의 이력을 1회 이상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 체계는 아마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해 보신 분들은 대충 많이 다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돔을 통한 집행정산 그리고 연중에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킥오프 그리고 중간에 또는 사업이 결산되는 시점에 성과 공유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업이 단연제로 가다 보니까 평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년도 다음 회의 심의에 이것이 이제 좀 활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심의 기준 한번 살펴보시고요 신청자의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 그리고 사업 수행 역량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향후 3년간의 활동 목표 그리고 현장 파급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체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3년간 문학번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산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산은 저희가 1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큰 폭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좀 적거든요 네,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문학 분야에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과 지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이 내년까지 3년, 4년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남은 예산으로 가용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여기서는 예산 편성 시 참고 사항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문예지 지원 사업만 지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지만 기존에 문예지를 발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원고료를 약 80% 이상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이 뭔가 이렇게 좀 창작의 공정한 보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갖추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한 20% 정도는 기존에 다른 그러니까 문예지 지원 사업, 원고료 외에 다른 그 명목으로 예산을 활용 가능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도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40%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이나 문학지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 이 두 개의 사업에 동일한 유형으로 신청되는 사업에 한해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출 자료가 되게 많죠 지원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분야의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실적 보고서 가장 잘 된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청자 단체의 신청 분야 활동 이력 그리고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아까 개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나는 창작 활동을 열심히 꾸준히 했어요 책을 내고 작품을 발표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공간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5년 동안 해당 분야 사업의 실적 차근차근 쌓으신 다음에 이곳으로 노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문학 분야에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문의가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문학 분야의 단연 유형 지원 사업의 참여 단체의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 이거는 지금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이나 지필 공간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종료하는 단체들이 신청 가능한지 그 내용입니다 답변은 지금 나와 있죠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년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25년에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창작 주체 과정에 신청이 가능한가 이거는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아마도 궁금하신 내용이 매우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층에 출입구 쪽으로 보면 고탱이의 죄송합니다 거기 아시죠 거기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꼭 문학 분야에 이렇게 좀 오신 선생님들은 꼭 만나고 가십시오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꼭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26일까지 내일까지 지금 대학로에서 문학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채롭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대학로를 경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거기 이제 그 비치된 어떤 그런 홍보자료도 보실 수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것도 역시 부스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내일까지 문학주간의 행사의 일환으로 창작자분들 그러니까 문학 분야 창작자들의 출판 계약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상담 부스를 운영 중이거든요 저작권 협회랑 같이 하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오셨으니까 한번 들리셔서 물론 이게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번 기회에 잘 모르셨더라도 출판 상담까지 출판 계약 상담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기상캐스터